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대학교들의 졸업식이 이어졌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계속됐지만 졸업식은 예상보다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클 코온 변호사의 핵심 증언으로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코온은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입마금 대가로 자신의 돈 13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인 챗GPT의 새로운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로 주변을 파악해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농담까지 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흥사단 창단 111주년을 맞아 무려 44년 만에 흥사단 단소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내년 광복절에 맞춰 차세대 교육을 위한 기념관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자신은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부를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부를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 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용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도회 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 플러스 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대학교들의 졸업식이 이어졌습니다. 친 팔레스타인 시위는 계속됐지만 졸업식은 예상보다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업식 시즌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끼친 혼란은 예상보다는 작았습니다. 유시 버클리에서는 시위대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학생 총장이 발언을 잠시 멈추었고 듀크 대학에서는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방문한 코미디엄 겸 배우 제리 사인필드가 소개되자 학생 일부가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라는 구호를 외치며 걸어 나갔지만 응원 구호가 야유를 잠식시켰습니다. 위스컨신 대학에서는 학생 몇 명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펼쳐 경찰에 호송되기도 했고 다른 학생들은 총장의 연설에 등을 돌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난 몇 주간 격해졌던 시위에 비해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졸업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포머나 대학은 시위대들이 졸업시장을 점거하면서 졸업식 장소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말 시위대 하스팟인 콜롬비아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리고 뉴욕 대학의 졸업식이 열립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모어하우스 대학을 방문해 연설을 할 예정인데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대통령 참석 반대 청원운동까지 벌였던 터라 졸업식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인입니다. 가자지구 주민의 고통에 침묵하고 있는 유명 인사들을 SNS에서 차단하자는 운동이 미국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유명 인사들이 행동에 나서달라는 건데 찬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최대 패션쇼 맷갈라에 참석했던 유명 모델 헤일리 칼릴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양투아네트 왕비가 굶주림에 지쳐 빵을 달라고 외치는 군중에게 던졌다고 알려졌던 말입니다. 맷갈라 행사장 밖에서는 가자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위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에 분노한 대중들이 SNS에서 들뿔처럼 일어났습니다. 가자 참상에 침묵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SNS 계정을 차단하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단두대, 말하자면 SNS 공개 처형입니다.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저스틴 비버, 배우 젠데이아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줄줄이 살생부에 올랐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유명인들은 하루 평균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씩 팔로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랴부랴 가자전쟁 등의 관심과 기부를 촉구하는 유명인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를 볼모로 한 과도한 실력 행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참여자들은 유명인들에게 명성에 걸맞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것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마이클 코원 변호사의 핵심 증언으로 정치적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트럼프 측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원 변호사는 검찰 측 핵심 증언으로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잡한 사생활과 자신의 해결사 역할, 부당행위 등을 옛 배심원들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코원 변호사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입막음 대가 지불 노력이 없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16년 대선 때 대재앙을 겪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코원 변호사는 트럼프 당시 후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다니엘스를 막지 않으면 그의 백악관 입성 기회는 날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조용히 묻어주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2016년 대선 전야에 코원 변호사가 자신의 돈으로 13만 달러를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지불하고 나중에 트럼프 회사로부터 40만여 달러를 법률 자문료로 환급받은 것입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려고 트럼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혐사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 추가 증인 신청이 없으면 6주 차인 다음 주에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거쳐 12명의 배심원들에게 트럼프의 운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산업을 가져갔다는 식으로도 말했는데 2만 8천 명대인 주한미군 숫자를 두고는 4만 2천 명이 파견돼 있다고 또 잘못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휴일을 맞아 미국 뉴저지에서 유세를 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북대서양 조혁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한 직후 한국 방위비 얘기를 또 꺼낸 겁니다. 2만 8천 5백 명 수준인 주한미군 수를 4만 2천 명으로 잘못 말했는데 지난달 타임지 인터뷰 때는 4만 명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부정확하게 언급했지만 한국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트럼프는 또 한국이 미국의 산업들을 가져갔으며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6배 가까이 올리자고 요구한 바 있어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되는데 한미는 지난달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부분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아나 대화 공동으로 지난주까지 6개 경합주에 등록 유권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 주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시베이니아 주로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중동전쟁 등 동반 악재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핵심 지지층의 하나인 젊은층과 유색인종 모두에서 지지율 약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세에서 29세 젊은층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층에서도 20% 이상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인 챗GPT의 새로운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로 주변을 파악해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농담까지 하면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챗GPT를 이용해서 택시를 잡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보던 AI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택시를 잡게 도와줍니다. 개발사 오픈 AI가 챗GPT의 최신 모델 챗GPT4O의 시연 장면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훨씬 빠르게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AI가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한 뒤에 그 판단을 근거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오픈 AI 측은 새 모델이 사람 표정을 읽고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메라로 수학 문제를 비추면 문제를 풀고 한 언어를 듣고 다른 언어로 동시 통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새 모델을 일반 소비자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한편 개발자들에게도 공개해서 다른 사업용 앱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델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소규모 전문가를 시작으로 배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의 로보택시가 두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연방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죽스의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죽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채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예기치 않은 급제동이 발생해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두 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차량은 도요타의 하일랜더였으며 이 차량에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모두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의 조사는 죽스의 차량 500여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횡단보도나 추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비슷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지난 2020년 9월 12억 달러의 죽스를 인수했습니다. 흥사단 창단 111주년을 맞아 무려 44년 만에 흥사단 본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흥사단 본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오는 2025년 광복절에 맞춰 차세대 교육을 위한 기념관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한 독립투사를 교육하고 길러낸 흥사단. 올해 111주년을 맞은 흥사단이 옛 흥사단 본부에서 감격스러운 창립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무려 44년 만에 옛 본부에 돌아온 흥사단은 철거 위기의 본부를 보존할 수 있게 한 한인사회와 한국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흥사단을 창립하신 지 11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구나 우리 LA 카탈리나 단소를 재구입이 돼서 정부에서 재구입을 해주셔서 44년 만에 이곳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게 돼서 정말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흥사단 본부는 이제 미주아닌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계획입니다. 특히 한인 차세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관 중인 유물들을 가져와 전시하고 AI 기술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재현해내는 등의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AI 룸으로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예를 들면 이 단소에 AI 룸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걸어 나오시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재 흥사단 본부는 내년 광복절에 맞춰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지난 4월 LA 한인타운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과 콘도의 매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 내에서 매매된 단독주택과 콘도 그리고 임대수익용 주택수는 78채며 지난해 4월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단독주택은 32채, 중간 거래 가격은 196만 7,777달러입니다. 한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에 주택바이오들이 서서히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가방 외에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자신은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12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 끝에 어젯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가방 외에도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명품가방 외에 다른 선물들에 대한 질문은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거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는 인사 청탁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자신 말고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사람이 더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심지어는 함란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천만 원 상당 이상의 고급 소냐무 분재를...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와 원본 영상 등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걸 빼곤 추가로 제출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최 목사가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최 목사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김 여사 조사 방식과 범위 등이 본격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낸 어제 검찰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책임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새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에서 보좌했던 이창수 검사장이 발탁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검사장 등 고위검사 39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두 사건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각각 승진하는 형식이었지만 일선 수사를 하지 않는 자리로 발령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총장의 입으로 불린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재직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지난해 전주지검장 부임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속 참모들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전국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 외에 주요 참모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일 이 총장이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열흘 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엔 공안통인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불씨를 당긴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첫 공식 브리핑을 열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성실장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외교 채널로 일본 정부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을 향해서는 반일감정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 압력으로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내몰렸다며 대일 외교 실패사라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도를 찾은 조국 혁신당은 전형적인 굴종 외교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지털 각진 국취로 불릴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표명에도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라인 사태는 대치 국면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 허격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 원 지역에서 힐링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 힐링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한 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를 0시 10분쯤 캄보디아 푸논펜에서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을 펼쳤다며 한국시간 0시 10분쯤 캄보디아 푸논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국내에서 붙잡은 피의자 B 씨를 비롯해 총 2명을 검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C 씨가 태국으로부터 인접국가로 도주한 걸로 보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전북 정읍 일대에서 긴급체포한 피의자 B 씨를 상대로는 사흘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오늘 중으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새벽 용의자 2명이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렌터카이 태워 파타야로 향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 뒤 4일 저녁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 렌터카에 싣고 저수지로 향했는데 해당 저수지에선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플라스틱 트럼통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이미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 7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건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는 증원 결정의 근거가 부실하고 배정 과정도 문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재판부 압박을 위한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정부가 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49개 자료를 공개하며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근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가 작성한 3개 보고서 외에 다른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2천 명 증원을 도출한 근거도 대학별로 배분한 과정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됐고 배분 과정에서도 의대 교육 환경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보험 겸토, 비대면 간담회가 대부분이었고요. 현장 실사는 제일 많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주장이 법원 결정을 의식한 무분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의료계가 공개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당회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과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며 만약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대법원에 제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행사 공연에 승복을 입은 개그맨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불교계에선 이렇게 젊은 층에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김광연 기자가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스님 복장을 한 DJ의 안무에 시민들이 열광합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 유진 스님으로 활동 중인 대그맨 윤송호 씨의 DJ인 공연.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연등행사의 피날레 무대입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합장한 자세로 춤을 추며 관세흥 보사를 외치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1600년 역사의 전등사를 무대로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패러디한 나는 절로도 젊은 층에 다가가겠다는 불교계의 파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님들이 직접 커플 매니저로 나서며 템플스테이에 재미를 더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무겁고 이런 측면으로 보는 젊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불교계와 정치권에선 뉴 진스님의 공연이 불경스럽다며 비판 여론도 등장했습니다. 현지에 한 클럽 공연 모습이 퍼진 뒤 말레이시아 입국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대중에 좀 더 다가가겠다는 불교계의 다양한 시도 어떤 변화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미 육군에 또 한 명의 한인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총영사관은 F1 비자를 소지한 한국 유학생들이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여름방학 동안 인턴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턴십이 가능한 기업은 물류와 회계법인,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제작, 건축, 무역, 금융 등 12개 기업입니다. 엔젤레스, 크레스트, 구규림 등 인기 하이킹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노리는 절도가 급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크레센타밸리 지선은 하이킹 장소 주차장에서의 차량 절도는 지난 2019년 20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무료 야외 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시정부는 많은 주민들이 따뜻한 날씨와 영화를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한다며 퀸즈 지역 공원에서 오는 18일과 24일, 25일, 31일 클래식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영화 150편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의 또 한 명의 한인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버지니아 미 육군 병참학교 사령관을 맡고 있는 박진영 대령은 오는 17일 준장으로 진급하며 이는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입양인 마이클 시글 준장에 이어 미 육군 두 번째 한인 장군이 됩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박 대령은 6살 때 뉴욕으로 이민 왔으며 수송부대 장교로 임관해 29년 넘게 복무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테러오트 경찰국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부터 아동 포르노물 관련 신고를 받고 추적한 결과 김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거주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산하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오르길 꿈꾸는 그곳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무려 29번이나 등정한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는 남성 네팔의 등산 안내인 카미 리타입니다. 무슨 동네 뒷동산도 아닌데 최근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를 무려 29번째 오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역대 산하겐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로 등극했습니다. 이 남성은 1994년 24살 때부터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서서 등상이 통제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왔다는데요.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일주일 동안 두 번을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산 지대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덕분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데 앞으로 60세까지는 계속 등정활동을 할 거라고 하네요. 자동차 광고인가요? 차에 관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두근두근할 고급 차량인데요. 놀랍게도 미국 마이애미 경찰서의 순찰차입니다. 무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4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을 순찰차로 쓰다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죠. 알고 보니 경찰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라고 하네요. 최근 미국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경찰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해 문제라는데요. 해당 순찰차는 경찰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 고급 자동차 판매사가 경찰서에 대여해준 것으로 오로지 마이애미에만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고급 순찰차에 혹해서 경찰에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던져준 음식을 먹고 초고도 비만이 된 원숭이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캠프에 입소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푸짐한 뱃살, 진짠가요?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원숭이로 불리는 태국의 김꼬리 원숭이입니다. 이름은 고질라, 올해 6살이 됐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뚱보는 아니었지만 시장 상인이 기르면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 맛을 들이게 됐고 돌이킬 수 없는 비만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자 엄격한 식단 관리에 이어 체중 감량 전문 캠프까지 들어갔는데요. 19kg이었던 몸무게를 4kg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과체중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과 당뇨 등의 질환이 심각했다고 하네요. 사연을 접한 대중들은 원숭이를 살찌게 만든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식당에 손님이 없네요. 그런데 오라는 손님 대신 웬 자동차가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식당 앞에 서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가까스로 멈춰 섰는데요. 태국 남부 송클라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엔 탑승자가 없었고요. 운전자도 스스로 걸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빗길 미끄럼주의 절대 감속! 우천시 도로 전광판에서 한 번쯤 봤을 이 문구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겠죠?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전광판에서 한 번쯤 봤을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부를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부를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캔 효소환 효소 우메캔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캔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